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체육회 단체복을 준비를 했는데요 남성슈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슈트 디자인을 이렇게 깔끔한 알포리톤으로 준비를 했고요 명찰도 아크릴로 해서 자수로 판을 박았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네요 그리고 명찰이 형광빛이라 잘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슈트 준비를 다 됐고요 한 벌 한 벌 포장해서 택배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안내문까지 만들어서 안내문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보내주실 거고요 이 넥타이도 슈트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본색의 화이트 스트라이프로 준비했습니다 추석 전에 발송 마무리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Suternic 1939 시간 buildings 그러면 시간의 장애않아 두번째 날이 없 toc